사도강산 이야기 일제 강점기의 조선인을 대규모로 강제 동원한 니가타 연의 금강인데 이곳을 지금 27일을 지난 27일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사도강산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사도강산은 일본 니가타 연에 있는 원래는 정부가 다 소유했던 강산인데 이게 미쓰비시의 불화가 됐죠 미쓰비시의 불화가 돼가지고 민간기업 차원에서 자원을 모두 다 거둬들인다 그런데 이 강산이 뭐냐면 조선인들을 또는 중국 사람들을 또는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모두 다 강제동원한 기록이 너무나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아 정말 예 네 그런데 물론 일본 정부는 동원은 했는데 강제는 아니었다 뭔 소리고 그러니까 뭐 누가 돈 벌러 왔지 우리가 언제 강제를 했느냐 정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제에 서류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구술사적인 증거가 있을 뿐입니다 구술로 진술 같은 걸로 거기 노동자들이 어느 한 강제로 갔다 그런데 일본에 보니까 강제라는 증거는 없어 다 불태워버렸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전범기업이고 전쟁에 동원됐던 그런 전범기업 소유의 강산 아니겠습니까 사도광산 그때 우리 조선인의 한국인의 강제동원 피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747명이 일단은 구술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광산사 고본이라는 책에 무려 1519명을 데려왔다 그런데 여기에 강제동원했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데려왔다라고 돼 있고 데려왔다? 자발주로 데려왔다 강제로 데려왔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 먹고 살기 일하기 힘든 곳에 우리 노동자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덤벌려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요 말도 아닌 소리죠 자 이렇게 사실은 사도광산이 우리 조선인들을 강제동원하고 동남아시아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사실은 저는 불쾌한데 느낌에 아주 불쾌하죠 그런데 이 사도광산을 일본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이유나 숨은 의도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자기들의 조선을 침략해 들어갔다든지 중국을 침략해 들어갔다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지 그리고 국제적으로 자기 동아시아 태평양과 관계없는 어떤 서구 열강들 혹은 아프리카 이런 데에는 자기네들은 어디까지나 근대화를 이루어주기 위하여 거기로 갔다 혹은 문화를 전달하기 위해서 거기로 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인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아주 부드럽게 부드러운 어떤 제국주의였다 우리는 영국이나 프랑스의 제국주의하고 다르다 이런 어떤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야 이게 그거를 이제 알려주려고 이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려고 했다는 건데 그게 한 가지 이유가 됐습니다 뭐냐면 미쓰이나 미쓰비시라든지 스미토모 같은 이런 재벌의 입김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일본 자민당에 그러니까 그런 재벌의 역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둔갑시키는 것이죠 미쓰비치는 아직까지 있잖아요 아주 탄탄하게 있죠 세계기업 다 완벽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외교력이 형편없었다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윤석열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축구에도 보면 유효슈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골을 차가지고 골문 안으로 들어가는 슈팅을 말하는 거거든요 골포스트 맞고 이런 거는 생각 안 합니다 골문 안으로 들어가는 슈팅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거는 골키퍼가 없었으면 득점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윤석열이라는 골키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골키퍼입니까? 우리나라의 골키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은 당연히 유효슈팅을 쏠라고 하죠 그러면 골키퍼가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골키퍼가 가만히 있었다고 봅니다 가만히 있었다? 강제동원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집어넣고 그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그 자료집안에 딱 들어가게끔 했어야 되는데 강제동원? 네 글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한데 아니 나중에가 어디 있어? 나중에가 나중에라도 안 지키면 그래서 일본은 이미 정과가 한 번 있지 않습니까? 군함도 하는 그거를 세계문화유산으로 할 때 그때 나중에 할게 라고 했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나중에가 어디 있어? 너가 나중에 한다고 해가지고 안 했잖아 저번에 그래도 요번에 무조건 해라고 했어야 되는데 요번에는 또 나중에 한데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이 원하는 모든 것을 상납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도 사실은 세계유산에 대한 역사 왜곡이다 예전에 이렇게 반발했던 정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조선인 강제노역 인정하는 그 성당 성과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정부만도 못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못합니다 아니 일단은 전문가 그룹이 너무 없습니다 아 일본에 대해서? 예 박근혜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에는 서울대학교 일본학연구소라고 하는 데가 이런 협상 교섭이라든가 이런 거를 거의 전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혀 지금 외주로 빠진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전문가 그룹이 있어가지고 이걸 담당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 남기정 교수가 밝힌 거에 보면 도대체 왜 우리 정부는 일본에서 뭐라 그러면 다 받아주는지 모르겠다 일본에서 뭐라 그러면 그냥 다 오케이 오케이 하고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일본이 좋습니까? 아니 뭐 일본과의 과거를 잊고 미래를 지향하는 파트너십이야말로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길이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나는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세게 또 말씀하시네요 개소리입니다 이거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요번 사도광산의 이런 등재라고 하는 거는 나는 일종의 외교 참사다 태만으로 인한 외교 참사다 태만이라는 거는 게을렀다? 잘 몰랐다? 게을렀다 잘 몰랐다 말 그대로 그런 일본학연구소라고 하는 그런 좋은 교섭단체를 놔두고 그거를 놔두고 왜 정부가 단독으로 협상을 하느냐는 거죠 하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답답합니다 잘못된 역사라면 저도 역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역사가 중요하죠 역사를 잊은 민족은 앞으로 갈 수가 없는데 잘못된 역사라면 항의를 해야 되고 끝까지 해야 되는데 일본이 역사 왜곡하는데 어쩌면 들러리를 우리나라가 우리 정부가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일본의 근대화 유산이라 하면서 이거를 에도 시대에 에도 시대라는 게 참 에도 바쿠 이른바 도쿠가와 바쿠 시대에만 해당되게 딱 만들어 가지고 일본이 정말 간사합니다 머리 좋네 간사하고 에도만 있었습니까 그 후에도 계속 있었는데 그 후에도 계속 사도 광산 했는데 그러니까 사도 광산을 하니까 지금 일본은 축제 분위기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나라가 용인하고 받아줬다 이게 참 너무 답답한데요 너무 답답하죠 정말 알겠습니다 사도 광산 문제 상황 앞으로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요 너무 화가 나서 또 너무 답답해서 사도 광산 얘기를 먼저 했고요 아멘 아멘